인간관계에서 정말로 중요한 건 우리가 쉽게 지나쳤던 사소한 것들일지도 모른다. 우리는 때로 사소한 것을 챙겨주는 의외의 사람에게 감동을 받고 사소한 것도 몰라주는 가까운 사람에게 실망하기도 하니 마음과 마음이 열리고 닫히는 데는 사소한 것들이 중요하다. 허윤정 작가의 에세이 이 밤을 너에게 중에서 소개해드렸습니다. 내 사람을 위한 소소한 챙김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클래식과 함께한 1부 여기서 마치고요. 저는 잠시 후 2부에 팝송 준비해서 다시 올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